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이 환란기간 동안에 일곱째인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첫째인 둘째인 쭉 해가지고 이제 여섯째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인을 떼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나오죠 일곱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곱나팔을 받아가지고 그 나팔불 준비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일곱인 재앙이 끝나고 일곱나팔 재앙이 시작이 이제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천사가 일곱나팔을 불기 전에 하늘이 반시 동안 잠깐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멈춰지고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모든 어떤 아주 긴장된 잠잠한 가운데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여기서 반시라는 건 30분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일곱인을 뗐을 때 일곱천사에게 나팔을 불어라 해가지고 나팔 재앙 이 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왜 잠시 동안 이렇게 그 나팔 재앙 이 심판하는 것을 멈추셨을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새로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또 다른 재앙은 무서운 재앙이고 심판이니까 회개할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심판의 나팔을 불기 전에 주님이 잠시 그것을 멈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이 홍수 심판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에노기라든가 이런 노아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물로 심판이 있다 홍수 심판이 있다 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 소동과 고문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잠시 하나님의 그 불구와 유황의 심판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먼저 어떻게 돼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때를 잠시 멈추고 계셨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제약된 세상에 악인들을 바로 심판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서 3장 8절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약속한 것이 더딘 거야 빨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빨리 오시면 좋은데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여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잠시 그 멈춘 것은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그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지난주에 했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금향로에 담아진다 했잖아요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올라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다 각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런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천사들이 바쁘게 그 기도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금향로에 다 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때요? 기도 안 하고 맨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천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천사들이 다 잠자고 노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기도를 안 해서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를 많이 하면 어때요? 우리 천사들이 아주 분주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는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성도들에게는 그걸 멈추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그런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 욕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반드시 금방 심판해야 되지만 그 심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길 원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고 구원받았으나 예수님을 믿었으나 세상으로 가고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죽게로 돌아오도록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의 때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험의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 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잠시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그 심판의 때를 늦추기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는 더 무서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 인재앙 심판이 있었잖아요 인, 일곱 인으로 된 이거 이제 봉인을 떼가지고 이게 뭐냐면 재앙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심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할 때 회개했으면 좋은데 회개 안 했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인, 둘째인 쭉 계속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곱 제인 일곱 제인을 이제 떼니까 또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제인, 일곱 인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쏟아져야 되는데 잠시 유보였다 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중복기도 하고 또 주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또 장차 이제 이런 무서운 환란의 때가 오는데 이때까지는 휴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게 된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시험의 때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믿음을 지키고 시험이 오고 이런 것을 승리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결심과 내 의지와 이런 것으로 됩니까?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다가 심판하실 때는 무서워요 더 무서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인 이 재앙보다 일곱 나팔 재앙이 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째 나팔을 부니 한번 다시 어디 봅니까?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타버렸더라 여기 보면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러니까 여러분 우박이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피가 섞여가지고 무시무시 하겠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는데요 막 피가 섞이고 불이 같이 떨어지면서 우박이 내려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우박이 쏟아지더니 땅에 쏟아지더니 땅의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그 우박과 함께 불이 내려오는데 그 불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져버려요 그리고 수목, 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3분의 1이 싹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다 타져버려요 그 다음에 각종 푸른풀도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싹 다 타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가지고 땅을 3분의 1을 이 지구의 3분의 1을 땅을 불을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나무 이 지구상에 지금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3분의 1을 갖다가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풀들, 이 들판에 이런 데 있는 풀들을 3분의 1을 쫙 다 불살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이건 무시무시한 일인 거예요 상상을 줘요 그러니까 일곱인 될 때 첫째인 흰말 나와요 두 번째인 여러분 붉은 말 나왔죠? 전쟁이 세 번째인 검정말 기근이 나왔죠? 네 번째인 청황색말 칼과 기근과 전년병과 짐승으로 4분의 1을 죽고 이래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나팔이 불면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그 재앙이 땅에 쏟아져요 땅에 땅의 3분의 1, 땅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을 싹 다 불러살라버려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분명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출혈국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 이제 사람을 보내요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요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요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국 전국의 우박이 애국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요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요하께서 우박을 애국 땅에 내리시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국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국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바로왕 이제 그 나라는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에 가서 왕이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재앙을 내립니다 열 가지 재앙을 냈는데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둘라고 그러면 내가 우박을 내냈요 우박만 내리는 게 불과 우박이 내렸죠 그래서 그 우박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들에 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와 이런 것들이 다 상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애국 온 나라가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고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첫째 나팔을 불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에 3분의 1 풀도 3분의 1이 나버리면 타버리면 생태계가 완전히 자연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가지고 식량난이 오고 환경과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이상기온 그것으로 인해서 식량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 이거 환란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이게 심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이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이 오게 된다고 이 환란을 겪게 된다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부니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이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어디에 임하냐면 바다의 임이에요 처음에는 땅의 임이에요 그래도 땅의 3분의 1을 불태우고 수목을 3분의 1을 불태우고 풀을 3분의 1을 불태웠는데 이번에 하늘에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탁 떨어지니까 바다에서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되어버려요 지금 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이런 막 5대양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5대양 6대 6 5대양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버려요 바다가 여러분 목포 앞바다 간대도 다 핏빛으로 변해가지고 있어 그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막 끔찍하지요 끔찍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피가 돼가지고 있으니 그 다음에 또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문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금 어떤 경우에는 떼죽음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바다에 있는 전 이 5대양에 있는 그 물고기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수많은 물고기 고래 상어 뭐 별별 이런 고기들이 다 피조문의 3분의 1이 죽어가지고 여러분 둥둥 그 부유물이 그 고기 죽은 것이 떠다니면서 얼마나 여러분 악취가 나고 이야 상상을 초원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막 목포 앞바다에 여러분 전부 다 고기들이 죽어가지고 떠가지고 이게 막 바닷가로 밀려오고 이러면 이 악취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이 바다를 항해하던 그런 화물선 무슨 여객선 이런 배들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이 호화 여객선이 침몰해가지고 또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지금 5대양에 있는 모든 바다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이 하늘에서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떨어지면 3분의 1이 다 깨지고 파스나고 침몰하고 어마어마한 해난 사고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그런 침몰 사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늘에서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진다 이 산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 성경의 에레메 51장 25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을 불붙는 산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걸 로마 제국이다 아니면 저크리스도의 어떤 정부다 이런 말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추정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원자탄이 바다에 떨어지거나 중성자탄이나 수소탄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난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어떤 수소탄, 중성자탄, 원자탄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나 하늘에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떨어졌다 했으니까 그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아마 그래가지고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로 변하고 그리고 피조물의 3분의 1이 바다에 사는 것이 3분의 1이 다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지면 아마 CNN이나 이런 데 전 세계 긴급 뉴스를 타전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될 일이고 무슨 일이나 하려고 하나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심판, 인재앙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 요한 게시로 읽으면서 아 그냥 첫째 나팔을 보니까 둘째 나팔을 보니까 이랬는데 오늘 강단에서 선포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볼 때 이야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심각하구나 진짜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제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이제 나팔이 불에 세 번째 나팔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거기 다시 10절을 보여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별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숙이라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쓴숙이라고는 별이 떨어지니까 강들과 물에 떨어지니까 물샘에 떨어지니까 이 모든 물들이 어떻게 돼 이 강과 그리고 샘들 우리 인간이 식수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식수원이 어떻게 돼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쓴숙이라고 하는 것은 쓴숙이 돼가지고 이게 쓴물이 돼서 어떻게 돼 오염되게 되고 그 물을 먹으면 다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식수원이 오염이 이게 막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수원 근처에 팔당이라든가 이런 경기도 서울 그쪽에 이제 특히 그런 쪽이 어떻게 합니까 식수원 근처에는 어떤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많은 시설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셋째 천사가 나파를 보니까 강들의 3분의 1 처음에는 뭐였어요? 땅의 3분의 1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었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돼가지고 그 물이 쓰게 됨을 연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좀 비슷한 것이 추력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네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국의 나일강을 위해서 모든 강들이 다 이렇게 피로 변하고 오염된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는 이거 먹으면 이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셋째 나파를 불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 하늘에서 햇불과 같은 타는 별이 떨어지는데 그것으로 해서 모든 광과 샘들이 오염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죽게 된다고 물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네 그런데 식수가 오염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애국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어때요? 광에 물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물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야 물이 다 달려가서 물을 딱 먹어보니까 뭐였어요? 그 물이 쓴물이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마라라 그랬잖아요 마라 쓴물 그냥 이 마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했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죠? 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런 강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 주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가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려요 달도 3분의 1이 별들도 3분의 1이 하나님이 진노로 말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져 그래서 낮에 3분의 1 밤에 3분의 1도 컴컴해 이런 일이 그런데 구약시대도 여러분 있었어요 추리읍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여하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국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일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애국에 내린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아홉 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 재앙이에요 모세보다 지팡이를 들라고 했다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애국에 그래가지고 애국 온 땅이 컴컴해 3일 동안 아예 해도 달도 별도 없는 이런 어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여러분이 넷째 천사가 나판을 불면 천체 이상이 오는 거예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어떻게?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낮에도 컴컴하고 밤에도 컴컴하고 이런 이제 아주 여러분 어때요? 컴컴한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잖아요? 낮에 환해야 되는데 낮도 컴컴해 봐 그거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앞에서 일곱 인을 뗄 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도 그런 어떤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빛을 잃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넷째 나팔을 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마태봉 입사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대요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져 얼마나 여러분 컴컴하겠어요 마태봉 20 지금 4장에 그건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라고 연결되는데 이런 무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재앙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주 쉬워지고 이 내용이 여러분 머리 안에 탁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장세기부터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요한계시록이 이것이 성경 전체를 지금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디 요한계시록을 우리 길선주 예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큰 북이 나왔을 때 목사님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이 계시록을 만독으로 했다고요 만독 만번을 읽었어 그리고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에 유학 갈 때 그때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가니까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버렸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외우고 만독을 한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경륜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을 밤에 하는 그 공부에 나오면 성경이 열립니다 그런 말씀드렸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이걸 몰라가지고 이 단에 빠지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 내용을 쉽게 이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첫째 나팔을 보니까 첫째 나팔을 보니까 뭐에 심판이 임했어요? 땅의 3분의 1 땅에 임해서 그래가지고 땅의 3분의 1 불러타고 수목의 3분의 1 불러타고 풀의 3분의 1이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고 그랬죠? 피로 변하고 그 바닷속에 있는 피조물 모든 물고기와 이런 것들의 3분의 1이 떼죽음을 당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배들이 3분의 1이 어떻게 바다에 있는 배들이 다 깨져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겠죠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디에 또 재앙이 임했어요? 강들 강들과 샘들 물샘 그래야죠 샘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별 쓴숙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3분의 1이 다 쓴물이 됐다겠죠 쓴물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 달 별들 이런 성신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3분의 1이 어떻게 했어요? 빛을 잃어버려요 그랬죠? 자 보니까 오 자 보십시오 이 재앙 이 심판이 땅에도 임하고 바다에도 임하고 강들에도 임하고 하늘에도 임하고 이게 뭐예요? 땅 바다 강 하늘 어디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이 재앙은 어떤 한쪽 한구석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이게 온 우주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인을 뗄 때는 2 내내는 4분의 1이었는데 여기서는 얼마요? 3분의 1 그랬죠? 예 그리고 이 그 힘각성이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 정말 저도 유용한 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야 진짜 여러분 어떻게 아니 하늘에서 우박이 불 피 섞인 불과 이런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우래를 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땅을 3분의 1을 불살고 모든 수목을 풀을 3분의 1을 불살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지요 끔찍해 진짜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얼마나 이게 무서웠을까 얼마나 엄청난 심판이면 주님이 너희가 이것을 능히 피하고 주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까지 무서우니까 자 여러분 이 재앙으로 인해 인간의 생존을 필요한 자연환경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 있죠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과 식품을 구하기가 어렵게 돼요 다 이게 불타버리고 다 막 망가져버리니까 싸 그 다음에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이 물 식수원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어가지고 이걸 구하기 어렵고 예전에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을 파란 먹었다 하니까 그거 입고 웃었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 지금 물을 팔아먹으면서 이런 세상이 여러분 올 줄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물을 먹습니까 오염되어가지고 물을 안 먹어요 다 사서 먹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수기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다 먹지 그냥 물 먹는 사람 없죠 왜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은 조금 있으면 공기도 지금도 판다고 하는데 공기를 또 갔다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도 빛을 그야말로 총체적인 재난을 만나게 돼 그래서 아마 나팔재앙 심판이 시작되면 이 세상은 극심한 혼돈과 혼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좀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화중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만 강조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참지만은 한 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고 심판하시기 하면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넷째 나팔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가 그럼 경고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불신자들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너희들 회개하고 빨리 죄악된 길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거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어려움에 없어서 예수 믿으라게도 회개하라고도 회개 안 하고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이 임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며 하나님 두려운 거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런 재앙을 내릴 때도 점진적으로 내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구원 받으라 이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나팔 첫째 나팔이 천사가 불 때 울려 퍼질 때 땅에 3분의 1이 사이고 수목에 3분의 1이 살고 풀에 3분의 1이 살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아겠지 했는데 두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을 어떻게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바다 속에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 깨지는 보니까 아 이건 그냥 단순한 거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고 그때라도 어떻게 돼요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거 안 되면 어때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어때요 물샘과 강들의 3분의 1의 그 심판을 내려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구원 받으라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타락한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악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너희들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죄악된 길에서 세상길에서 불이한 길에서 타락한 생활을 그만두고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섬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어때요 때로는 우상승배하죠 때로는 타락한 생활하고 불이한 생활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우박을 내렸어요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대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도 안 되면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이 열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타락한 생활하는 사람을 회개하고 빨리 죽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때는 처음에 경고 회개하라고 해서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과 재앙으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뜻을 거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재앙을 내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고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재앙을 믿는 자들이 내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내린다겠죠 자 인을 뗄 때도 그랬잖아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계속 이런 나팔 재앙도 어떻게 했는가 첫째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계속 셋째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걸 한꺼번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땅만 해 그 다음에 바다만 해 강들만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이거 할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은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그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진다고 하는 거 그죠 4분의 1이었는데 얼마였어요 3분의 1로 그랬잖아요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최후에는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 중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아메 두려워서라도 회개를 해야 돼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해요 자 잠원 2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라 잘못은 자꾸 책망을 해 하나님이 경고해 그리고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목이 고든가 계속 그래도 회개치 않아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폐망을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고 경고하는데도 안 들으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삶을 살면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사 12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삶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 징계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인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이거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죠 이건 사생자의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진짜 난 자식이면 잘못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징계를 해 회초를 때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지금 계시는 가운데 너무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저기하고 징계를 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대로 가르쳐야 돼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고 또 지가 회개하도록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너무 이런 해초리 들어서 때리는 사람도 없고 징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식들을 그냥 하나 키우면서 이렇게 가지고 다 오냐오냐 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버리약머리가 없고 있잖아요 너무 인성이 그야말로 형편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자녀들 안 시키면 누가 시킵니까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거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유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데 해놓으면 어디가 사랑받겠습니까 여러분 좀 자녀교육을 엄격하게 딱 시켜야 되는데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면 요즘 자녀교육 그런 어떤 책들 나온 거 보면요 너무 내용이 진짜 성경적인 이런 내용하고는 동떨이 잘못된 인본주의 자녀교육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자문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무엔이 그렇게 했고 자녀교육을 잘못 지킨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안 하고 인본주의 하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자녀교육에 대한 이런 책들을 갖다 읽고 그렇게 또 그러니까 아이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인성 그다음에 영성 지성이 있잖아요 이게 제일 세 가지 중요한 건데 그런데 교회에서 이게 신앙이죠 영성 그 다음에 지성은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뭐 안 돼 인성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못합니다 부모님이 해야 돼요 부모님이 그런데 이 인성교육을 요즘 보면 너무 엉망해요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신계를 해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클 건데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회초리를 드셔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죄 짓고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계속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런데 죄 지어도 징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버려버린 건지 네 마음대로 해보라 이 놈 자식아 이걸 유기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관심을 하나님께 꺼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자녀가 아무리 타일러고 뭐하고 해도 안 들어가면 어때요? 부모가 낳아주는 게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하든 내버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재앙을 내리거나 어떤 하나님이 심판을 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욕하고 이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철저히 회개해 아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자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고의 뭐를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말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철저히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극률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대드는 놈은 더 맞아야 돼 그런데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니까 극률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징계나 어려움이 임할 때는 즉시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극률과 용서를 구해 안 믿는 사람은 빨리 이런 일을 일어났을 때는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신자인 경우에는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에서 고향에 갔는데 또 집콕하라기도 그래도 가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어디 콘도나 이런 데 해가지고 또 그런 데로 가신 분들 있느냐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딱 처음에 할 때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요한계시록의 첫째 3대 축복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의 기록함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읽어야 될 게시록을 마지막에 드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살아선 안 돼요 얼마나 주님의 오심이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정말 가능하다면은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지만 주님이 휴거가 몇 번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는데 그 휴거의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교회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정이란 때 너희가 시험의 때를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면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준다겠죠 장세 이후로 없어서 이 무서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준다 했는데 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우리 시대에 대환란해가지고 너는 대환란 때 남아서 복음 전하다 순교해라 그러면 어떠냐? 여러분 우리는 또 그거 해야 돼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러냐면 그거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놔둡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하면 더 큰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향하신 그 계획과 이것이 다 틀려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정말 나에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극류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을 드렸어요 나팔 지향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 때 이제 다섯째 나팔을 하면 여섯째 나팔을 하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이 돼요 더 무서워요 그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 계획과 그분의 행하시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정말 내가 어느 때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또 분별하고 준비해서 정말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